한화 투자증권 비트코인 관련주로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두나무 관련 호재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도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주가가 좋았었는데 오늘 조정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화 투자증권이 오늘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두나무 관련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었는데 차익실험 매물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크라켄의 인터뷰에서 미국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은 또 워낙에 최근에 또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으면서 많이 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차익실험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던 증권사 포함해가지고 기업들이 같이 동반 상승했다가 빠진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증권주들은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쪽 매매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하나투자증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아침부터 팔자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떨어지는 시장인데 사실 증권주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인 게 작년에는 사실 6% 오르고 다른 증권주 오를 때 많이 못 오르다가 이번에 좀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오늘의 하락이 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최근에 과열 구간에서 한번 심하게 빠지는 구간이라서 이 종목이 지금 이번 달에 상승한 게 100%인데 지금 25%까지 주가가 빠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아니면 최근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여기서는 우리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일단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 21선을 오늘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21선은 올라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상승했었던 축 가격에서는 5천 원 전후 이 가격에서 질환이 구축이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번 달에 오른 것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차트 기준으로도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 상승에 대한 매집봉은 일단 4,500원 정도에서 급등이 들어간 건데 상승 폭 자체가 이 종목은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이게 만약에 4배 정도 만약에 올랐으면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3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21선 전후에서 지지 라인 5천 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다시 회복하는 관점에서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손실이 너무나 단기간에 몇 10%씩 되신 분들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밑에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해서 반등을 모색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별 이슈에 따른 급등락인데 그럼 그걸 빼고 증권주는 사실은 실적이 좋았잖아요.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증권주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증권주가 사실은 지수 오른 거 대비했을 때는 증권주가 참 재미없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한 이 정도 지수가 올라오면 증권주는 순식간에 하나투자증권 같이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몇몇 종목이 신고가를 잠깐 찍었을 뿐이지 잘 보시면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보면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 상황이 1차 반등 이후에 재차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조정이 나온다면 이 밑에 라인에서는 또 키움증권이 매수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대신증권 여기가 대신증권하고 KTV 투자증권이 어느 정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쉬는 시간이겠죠. 지금 증권주는 올라가는 중소형주 증권주가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대형 증권주인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사실 오른 것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더 깊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증권주는 실적 대비했을 때 분명히 또 메리트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주 대장주 역할을 해서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좀 더 밀릴 수 있겠지만 증권주는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띄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